미비해도 될까요? 미드 비에고라는 뜻 나쁘지 않지? 어? 어? 맞아 협친 티모 탑 모 해도 될까요? 탑 티모 라는 뜻 사실 이미 누르긴 했어 권조치후보고 설득보단 용서가 빠르다 그거 굉장히 훌륭한 문장인데요 오 설득보단 용서가 빠르다 오 맞는거 같애 아 나 따가났어 따가났어 님들 워잉이 궁 쓰는 순간 실명 다트를 착 하면은 워잉이 이제 허공에다가 이제 와구와구를 하지 않을까 아니 비에고야 너 미드 맞아? 우리 상체조합이 어떻게 아 르블랑 있구나 맞는거 같애 네 말이 맞는거 같애 릴리아 플래시도 빠졌네 벌써 에휴 진짜 끝났다 가버렷 자식이 까불고 있어 이러고 우리 정글 릴리스는 풀파 아니 풀캠 돌고 상대 자르바는 한번 오겠죠? 벌써 어지럽죠? 하지만 티모라면 가능하쇼? 숨어버리쇼? 도침 한번 쏴주쇼?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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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망쳐놓고 바텀 뛰어버리기 이건 진짜 언제까지 당해야되는걸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래도 너의 그거에 느껴졌어 나는 비행고야 역시 미드 밖에 없어 탑 망친 정글 특 바텀가면 자람 바텀가서 자라면 바텀은 탑 욕감 키우 키우 그렇죠 보통 서포터가 아니 그런 방이 아니고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하하하 하하 뭐 워잉기 궁을 쏠 때? 씨 이거 절대 못해 아하하 아하 이상한거 하다 아하 진짜 아니 씨 와 그걸 먹네 영향력이 없다고요? 그럼 내가 보여줄게요 아니 사려달라고? 알았어 진짜 사릴게 그러면 쟤 와에도 아 어? 아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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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즐레어라 내 입으로 이런말하기 좀 그렇지만 탑이 사리면 그렇게 되는거야 요즘 이 상황이 너무 자주 나오네 가랑가는데? 르블랑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뭐 안되나? 어? 7명 넣었어요 제발 누가 살려줘 어? 이거 그냥 군 가이겨 어?씨 저걸 못잡아? 야 근데 이거 진짜 버스트를 했어야 됐음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더 지체하면은 우리 르블랑 포킹의 게임이 끝나버렸어 그냥 실력 싸움 갔어야 됐어 무조건 육 분리해가지고 야 나보고 돌아서 미스터춤 견제하라고? 너무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럼 나보고 암울을 하라는 거야? 해볼게 솔직히 이제 탑 차이는 상쇄됐다고 보거든 오히려 내가 더 좋을지도 그렇지 끝낼 수 있냐? 끝내 끝내 얘들아 그렇지 세리 아니 그 상황에서 탈출 안 났으면 캐리지 아우 이즈리안 아우 우리팀의 이 기둥 순방까지 했고요 릴리안도 잘했어요 초반에 못하긴 했는데 결자 해지했어 나미도 잘했어 자 순막힐 때 쪼여오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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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리신이 와 아우 진짜 아니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잘 파주는 거야? 아니 롤드컵이야? 야 그게 킬 가기? 나이스 오우 아 너 톱날이 나왔구나 이러면 또 탑이 안섭섭하지 어 천판 장인 근데 렉사이 판수가 의미 있나? 아니 말도 안 그렇지 발사 아우 아마랏 아마랏 아 천판 아닌 거 같은데 렉사이 천판 장인은 안 먹는데 이런 거 아니 렉사이야 너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 천판 장인이면 렉사이가 킬을 몰아먹는다? 이꼬르 게임 패배 아니 천판 장인이면 알 거 아니야 나 렉사이 나 렉사이 어 나 렉사이 아 나 너무 먼데? 아이고 오 진령 굉장히 용감해요 와 진령 그 와중에 렉사이한테 이속 거는 거 봤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 아 끝나 이 지옹 중이녀석 버렸 아 좀 더 핑퐁할 걸 아 설마 죽나? 아 어 세라페야 나도 어? 아 그게 대체 뭔데 아니 진령 진령 테스트 한 번 해볼까? 그렇지 급포 어 미안 진령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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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진령 근데 아이디는 굉장히 인자한 피리부는 할배인데 입이 좀 거치네 아니 왜 선거? 어? 어 나 전멸이 없구나 하하하하하하 아니 우리 피리부는 할배 이거 명품이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야 진짜 잘한다 아니 아까 그 이속을 자기한테 안 쓰고 렉사이한테 줄 때부터 이 좀 남다르긴 했어 어우 굿 아 제가 원래 렉사이한테 무조건 칭찬을 주는데 렉사이 천판 장인 안 줘도 돼요 어차피 그것만 하거든 이미 잡은 물고기잖아 만져도 돼요 예전 같지 않구만 예전이었으면 솔필 땄는데 아 접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가자 가자아 아 아 좋았어요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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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갔지 아니 이러면 케인이면 들어가잖아 어쭈 어쭈 뭘 좋아 임마 사실 조금 좋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3렙 그 라인에서 케인이 자기 정글을 버리고 탑에 온 시점부터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상위 1% 케인이에요 아니 씨 어 나이스 렉사이 킬 좋아요 했어야 됐거든요 할만한데? 그렇지 운전 좋아 오 야 직원 한 번 더? 하하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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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진짜 힘들게 이겼네 미드가 잘해주니까 질 수가 없다 진짜 강한 미드가 탑을 강한 탑을 만드는구나 불변의 진리야 렉사이 오나? 안진막이네요 지금 나도 왔니? 아! 오! 오! 나이스! 먹어! 젊은 것 같네 이건 안 돼! 이게 요즘 보면은 이 호잉가 지속되면 이 권리인 줄 아는 어? 어? 나 조금 멀어 아이고 나이스! 가버렷! 야 나 미드 갈 테니까 너 혼자 먹어도 되지? 야 미스 보츠아 너 거기 있는데 장난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 야 얘야 얘야 설거지 해야돼 와 빙포궁 뭐 봐! 스나이핑! 으허허허 어째 어째 안 먹어 안 먹어? 암흠 그 설거지가 혹시 그 설거지 인간이 없지 그 설거지 인간이 없지 그 설거지 인간이 없지 그 설거지 인간이 없지 아 자 다 잘 했으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포지션한테 캐리 다 잘 했으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포지션한테 캐리 연습만이 살 길이죠